들어와서 먹어보자 우와 진짜 맛있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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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띠아 꾸띠아를 이용해서 얇은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주 쉽고 간단한데 맛은 최고입니다. 만들어 볼게요.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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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손 여러분 우와! 먹음직! 맛있습니다. 사과야? 사과랑 잘 어울리네. 응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진짜 대박 맛있네. 이거 하나 다 들어간 거예요? 응. 응? 응. 응. 상탐은 우리甜 1 보컬가루 감사합니다.